환경부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검사를 통과한 일부 페인트 제품이 재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 무작위로 고른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개 제품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로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등입니다.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 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조업체는 실외용 제품으로 설명서를 수정하고 판매 대리점에 실내용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